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하우드 피트만 목사님은 1979년 8월 3일 주동맥이 파열되어 육체적 죽음이 처해졌다. 그때 매혹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은 목사님을 죽게 하려는 하나님 음성으로 위장된 사탄의 음성이었다. 하우드 피트만 목사님의 간증 의사들이 나를 살리려 노력하는 동안에 나는 정신이 돌아와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생명력이 나의 몸을 빠져나가고 있고 오로지 살려는 의지 때문에 현재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숨을 쉴 때마다 오는 고통은 너무도 커서 인간의 육체란 이런 고통을 오래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숨 한 번 들이쉴 때마다 나는 힘이 빠졌고 그 숨을 들이쉬면 그만큼의 힘을 또 들여서 숨을 내쉬어야 했다. 그 어떤 것도 저절로 되지는 않았다. 나는 이제 죽기로 정해진 나의 약속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성경 한 구절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 구절은 히브리소 9장 27절이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을 돌려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정해진 죽음의 시간을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특이한 기도를 드렸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나의 생명을 연장해달라는 청운 기도였다.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는 이런 기도가 이상하였겠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궁극적 목적을 위해 계획하신 일이었다. 그런 기도를 할 마음을 불어넣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었던 것이다. 내가 기도를 마쳤을 때쯤 나는 어떤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소리였다. 목소리는 마치 체면을 거는 듯 완벽할 만치의 매혹적이었다. 음색이 너무도 곱고 아름다워서 그 음색만으로도 그 음성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 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생각을 했다.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이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그 음성은 계속해서 나에게 말했다. 멈추어라. 숨을 쉬지 말라. 그만두어라. 그러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드디어 휴식과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내가 이 말을 듣기만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 모두를 가질 수 있다고 계속적으로 암시를 주었다. 이 순간 나는 순종하기 시작하여 숨을 쉬려는 노력을 덜하였다. 내가 그토록 처자인적인 목소리를 실제 귀로 들은 것은 생전 처음이었으니 완전히 매료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 음성마저도 이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다라고 말하는 뜻이었다. 당신은 그 목소리에 순종하고 싶은 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숨을 쉬려는 노력을 조금씩 줄였다. 그때 벼락처럼 그래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나를 쳤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죽이려고 유혹하는 거야. 야고보소의 말씀이 나에게 강하게 임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눈물의 장막 저 너머에 있는 골짜기,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탄은 나를 만나 거짓말을 했던 것이다. 물론 그는 항상 나에게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음모가 별로 큰일이 아니었다. 내가 죽어가는 자리에서 또다시 거짓말을 했을 뿐이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는 그 어떤 것도 신성, 불가침한 것은 없다.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위장하였던 것이다. 이런 것들이 교회 시대의 종말에 세상 사람들이 직면하는 사탄의 전술이다. 사탄은 무엇보다도 거짓말쟁이라는 것이다. 그는 나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그 후로 거짓말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슬픈 것은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거짓말을 깨닫지도 못한 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내 경우를 보면 사탄은 처음부터 노골적인 거짓말로 나오지는 않았다. 내가 자신의 말을 들으면 육체의 고통이 멈출 거라고 하였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사탄은 자신의 이야기를 믿게 하려고 약간의 사실을 덧붙인 후 겸허하게 그 모든 것을 뒤틀어 버리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를 포착하기가 힘든 것이다. 말하자면 그는 언제나 자신의 커다란 거짓말을 하기 위하여 약간의 진실을 섞고 말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사탄은 늘 하나님인 것처럼 위장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구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오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하우드 핀트만 목사님의 마귀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던 강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아멘